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전액 지원에 나섭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내년 서울시의 예산안을 박성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시가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실현입니다. 그 일안으로 서울시는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그동안 지하철 요금만 감면받았던 만큼 개별적 특성에 따른 이동수단 선택권과 이동권 보장 수준 확대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또한 내년까지 저상버스 708대를 신규 도입하고 장애인 콜택시도 30대 증차하는 등 이동편이 증진해 박차를 가합니다. 장애인 연금과 수당도 함께 인상됩니다. 중증장애인의 대상으로 하는 기초급여를 최고 32만 1950원까지 인상하고 장애수당도 월 6만 원으로 인상해 저소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밖에도 서울형 안심소득 대상자를 1,600가구로 상향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을 보탤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들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